안녕하세요. 정승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민기입니다.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해서 인연을 맺은 박준하 감독님의 육척으로 까매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미소 엄마 아빠 역할이고요. 어린 시절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고 이번 생 때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는 놀러 온 기분으로 한 것 같아요. 저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나중에 출연을 하게 돼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